포항시가 미래성장동력이자 에너지혁신전략산업인 2차전지와 수소분야의 대형 국책사업을 동시에 유치 최종 통과했습니다. 21시는 2차전지 양극재산업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1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을 심의·의결해 2차전지 분야에는 포항 등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선도기업 여부와 신규 투자계획, 산업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포항시는 경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347만 평규모의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낸 포항은 앞으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2차전지 기업들의 신규 입주와 증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시는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넘어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와 경북도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되는 수소 클러스터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91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지역경제 도약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수소연료전지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이며 시는 연료전지 중심 수소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와 복합 터미널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에너지 혁신 산업의 심장인 2차전지 특화단지와 수소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 초인류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